아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가슴 아픈 이야기 비타민의 이별 개봉박두 저 두 사람은 어찌하여 이리도 슬픈 운명을 맞이한단 말이냐 에이 주연이 네가 나를 떠날 수 있단 말이냐 준호 씨 저는 더 이상 준호 씨를 사랑하지 않아요 애니 김중배의 발포 비타민이 그렇게도 좋단 말이냐 흥 준호 씨는 그냥 집에 가서 소연 언니가 챙겨주는 멀티 비타민이나 챙겨 먹어요 두 사람의 슬픈 이별 이야기가 지금 바로 이곳에서 시작된다 사랑만 남겨놓고 떠는 가능한 얄미운 사랑 슬픈 음악처럼 이 마음 울려놓고 저 멀리 떠나간 사랑 미련만 남겨놓고 돌아가느냐 양미운 사랑 양미운 사랑 미련 때문인가 멍들은 이 내 가슴 아픔만 주고 간 사랑 정두고 마음들고 사람도 좋지만 지금은 남이 되어 떠나가느냐 이별의 아픔을 난 가져가다오 아 얄미운 사랑 얄미운 사랑 아 얄미운 사랑 아 얄미운 사랑 미련만 남겨놓고 미련만 남겨놓고 돌아가느냐 양미운 사랑 미련 때문인가 멍들은 이 내 가슴 아픔만 주고 간 사랑 정두고 마음들고 사랑 정두고 마음들고 살고 놓치마 정두고 마음들고 살고 놓치마 정두고 지니는 남이 되어 떠나가면 이제 내 아픔을 난 가져가다오 아 얄미운 사랑 얄미운 사랑 얄미운 사랑 얄미운 사랑 다시 얄미운 사랑 얄미운 사랑 다같이! 자 정두고 마음들고 사람도 좋지만 지금의 남이 되어 떠나가면 지금은 남이 되어 떠나가면 지금은 남이 되어 떠나가면 이별의 아픔을 난 가져가다오 아 아 아 정두고 마음들고 사람도 없지만 지금의 남이 되어 떠나가면 이별의 아픔을 난 가져가다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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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